블리처스 3번째 도전자 고유입니다. 일단 블리처스 현재 최고 기록이 33초예요. 깰 수 있을까요? 이 기록. 저는 샤보다 조금 더 크기 때문에 조금 더 숫자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유의 첫 번째 도전 1, 2, 1, 2, 3, 4 아이돌 그라운드 자기소개하기 고유 고유 22 고유 22 블리처스 고유 22 블리처스 게임 고유 블리처스 땡. 고유 실패 근데 되게 잘했어요. 생각보다 안정적이었어요. 고유의 두 번째 도전 1, 2, 1, 2, 3, 4 아이돌 그라운드 자기소개하기 고유 고유 22 고유 22 블리처스 고유 22 블리처스 게임 고유 22 블리처스 게임 오케이 고유 22 블리처스 게임 오케이 아 아니 아니 한 단계 더 발전했잖아 야 나가봐 잠깐 나 성공이란다 고유 뭐 아 아이 너 자 이제 마지막 기회만 남았어요. 멤버들은 힘 응원 한 번 해줘요. 화이팅! 네! 이제 지난번에 다 빠진 건 나를 들어줄 거예요. 지난번에 2초 단계였어요. 여긴 엄청 열심히 했어. 고1. 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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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 flash. 고2. 고2. 블리쳐스. 블리쳐스. 게잇. 똑똑한 사람. 고3. 고1. 블리쳐스. 기! 고유 20위 블리처스 게임 똑똑한 사람 조용함 혼자 살기 40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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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카락 때문에 잘 안 보여 이러고 있어가지고 70위 지금 흰은 틀렸어요 뒷자리 맞잖아 원래 이러면 진짜 땡이거든요 틀렸잖아요 땡인데 초가 성공을 하긴 했어요 이게 땡이에요 기회를 그러면 3번 드릴게요 업앤다운으로 업앤다운 다운 45 다운 41 41 진짜 딱 한 번 더 드릴게요 다운 진짜 마지막이요 그래도 나 우외로 빨랐을 수도 있어 38 자 힌트 36에서 44 38 확실하죠 고유의 최종 기록은 그럼 내가 제일 빠른 거 아니야 33 39초 아아 아아 야 너 찍은 거잖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잖아 이렇게 고유 실패 히든을 틀려서 아깝게 기록을 날렸습니다 이상형이 똑똑한 사람인데 뭐에 이상형이 똑똑한 사람인데 자 30 . 30초 따지습니다 떼 네 왜요? 너 뭐 하시는 거예요 진짜 지민아 소리들 블리처트 신은가 뭐지? 300kg씩 성장하려고 이름이 지나자나? 지나자고?